아, 됐다, 됐다. 아, 죄송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뭐였지? 어, 국방치기. 고고. 요요요. 빨갛게 대기. 파랗게 대기. 묻어듣는다? 어, 그런가 봐요. 돌리기. 어,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플라테네륨인가? 옛날에 있었는데, 우리 집에. 이거? 밀어볼. 고우. 야우. 야우. 어, 뭐지, 이거? 아니, 집에 이런 공간이 있어? 어, 이렇게 플래시를 켜고. 켜는게 나야. 어, 띠용. 띠용 구간. 어? 누가 있어, 여기. 어? 약간 그. GI 유격대 같은 거 있어있어. 오, 오오. 어, 왜이들. 어, 왜이들 몇 개 가ет? 어. 눌러봐, 눌러봐. 눌러봐, 꽝 찍어봐. 어, 왜이들. 어, 왜이냐. 동시에 찍어볼까요? 하나 둘 셋 오 아직도 싸우겠네 아직도 싸워 제가 이제 오른쪽이 경찰인데 교도소 동기죠 네 그래서 같이 한탕 하려고 했는데 얘가 알고보니까 경찰이었어 그래서 마지막에 주마등 펀치로 개싸움 그런듯 그냥 숨겨진 장소 재밌네요 이 게임 팬들은 좋아하겠네 어웨이 아웃은 우측 상단에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봐봐! 로즈가 왼쪽에 열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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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번호 입력하네 장말 게임 해칭에 대한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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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드 이렇게? 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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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이렇게 퍼즐이잖아 으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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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아아 눈치게임이네 눈치게임 그렇군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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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월드 연중 에 암 에 아 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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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게임을 password 근데 이를 안으로 안아 비웃음도 웃음인데 그쵸? 비웃음도 웃음인데 그쵸? 모르겠지만 저는 좋아하지 않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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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있어? 무가루! 왜 이런거는 말이야? 내가 너의 스페이스 뮤지엄에 구입했어 라이어! 롤에서 스페이스 뮤지엄에 구입했어 그리고 특별한 미션을 거대해 내가, 롤에서 그룹의 속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인지는 내가 롤에서 그룹의 속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인지는 그쵸? 우리 로스는 그룹의 속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인지는 그니까 그 아버지 우리... 으악! 불을, 우주... 개코 원숭이 멋있다 그는 그룹의 속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인지는 으악! 정말 그룹의 속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인지는 더 크기만 더 좋게 아... 눈물이 필요하대 그룹의 속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인지는 아니네 불과해주는 것이었어요 여기 롤에서 이제 칠チャンネル을Donald해 롤에서 칠チャンネル을 받지 않는 것 같지wij 아, 롤에서 칠 secondary function을 안으로라 너는 항상 이렇게 잃어버릴 것 같다는 것인지는 막 때릴 것 같은데 그냥 가버리네 계속? 그는 그냥 말했지? 계속? 오, 내게. 내가 한참... 우리가 뭘 할거야? 스페이스? 너는 아무도 들을거야! 오, 코디 말해! 짜증나, 우리는 스페이스가 없어! 뭐, 그냥 어디있어? 들어봐. 로즈와 우리의 스페이스 소식을 많이 벌어졌어. 내가 그냥 찾을거야! 오! 여기있어! 에이, 코디! 이거 해봐! 어? 어? 작아지고 커지고 이거 이용해서 이번 스테이지는 풀어나가야 되나 보다 크기 아, 그러네 아, 이게 매번, 매 스테이지마다 기술이 달라요 한 명은 날라댕기 동력 부츠? 아, 붙어 붙어 나는 저거 형은 커지고 자가지고 난 커졌다 자가지고 에베베베 퍼진다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커졌다가 KAZAMA 오 오 오! 미칠 코디 미친 코디 미친 코디 자, 가자 나는 아다다다다다다다 아如果你 중력 부츠 중력 부츠 재밌겠다 오오! 천장에만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는 불 Fresno 문 꺼줄래요? 건너가서? 이건 뭐지? 조심하세요 지금 위아래가 바뀌어있는 상태인걸 명심하시고 지금 바닥이 천장이에요 사실 뭐 해줘야되는거 같은데 저거? 문을 꺼주셔야지 내가 나갈 수 있어요 아아이! 더 더 더 작아져서 지나가야지 형이 네? 아 작아져서 슉? 하하하하 아 이거구나 슉 다시 꺼지고 고고고 고고고 자 이거는 내가 거인이 돼서 한번 눌러볼게 커져서 엉덩방하러 뻥 그럼 어떻게 돼요? 야 다리가 올라옵니다 아 그럼 내가 천장으로 해서 그냥 가면 되죠 이거는 내가 이제 저쪽으로 가서 원래대로 돌아가서 형하고 가고 어? 어? 자가 지자 이거 뭐죠? 어 여기 레버가 있네? 형이 여기 지나가야겠다 안으로 아 작아져서 아 아니다 이거 중간 사이즈로 갈 수 나 밟지 마세요 나 밟지마 아 나 밟지마 야아 야아 야 야 지금도 작은건데 더 작아졌어 전전지 꼈어 야 이거 뭐죠? 이거 쟤깐 둥인데 뭐가 어떻게 된거야? 역장이다 역장 한번 쳐보자 보고 여기요 소인배 모드 중인배 모드 하하하하 이거 용감하게 그냥 가면 돼 흡 어 아 아 이런데구만 위로 가까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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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성 토성 있는 분이 있고 별 별도 있고 뭐 이런것도 있어 어디로 갈까요 어 이거 먹는건가 우와 치면은 날라가 우와 초신성인가 어 이거 뭐지 조금 해줘서 들어가볼까요 이거 어떻게 들어가 못들어가 못들어가 소인배 세개를 다 깨야지 되나봐 아무것도 하나 들어가자 어떤 곳으로 가진건가 여기로 가셨어 깨진점시 가자 가자 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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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인자점프 어머 어 어 어 오우 오우 하하하하 아 이왕 옛날에 우리 했던 게임인데? 옛날에 했던 게임 있잖아 아 그거 2인용 금지게임 어 인앤옵 우리 잘 할 수 있죠 인앤옵이니까 숨는거 이거지 숨는거 뭐지? 나는 폰뜨로 폰뜨로 아 난 작아지면 그만이잖아 아 형은 작아지면 그만 하하하하 오까아이 어? 어? 형만 살아도 돼요? 어? 아오까아이 앗싸 나는 그 무임승차 무임승차 아 car 아 폰뜨로 형이 꽝 찍어줘야돼 대인배 대인배 안... 안되되네 이거 왜 니가 꽝 찍어줘야돼 또여여여여여여 이번엔 내가 꽝 찍어줘 그럼 지나가 그러고 지나가 그렇지 그럼 나는 소인배가 돼서 지나가 소인배가 돼서 지나가 소인배가 돼서 지나가 소인배기 때문에 할 수 있는게 있어 아 이거 그네 아 이건 알겠다 형이 절로가 절로가 내가 일로가서 내가 넘어가야지 아닌가? 아니지 아니지 일로가서 내가 꽝찍어줘 니가 꽝찍어줘야지 동시에 있는데 아니 이게 이 부분에만 반응을 해요 내가 봤을때 더 꽝찍어주세요 아니 형이 눌러야지 동시에 해야되나보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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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렇게 어 뭐야 어 역중 역중력 왜이렇게 돼? 가세요 가세요 등장 쭉쭉 가봐 웅웅 날고 쑥쑥 커지고 소닉이다 소닉 왜 된거이? 야 진짜 고고고고 소닉 소닉 바람돌이 소닉 같이 밉시다 내려오세요 이제 형 네? 나 못 지나간다 이거 역장 풀면 되는거 아니에요? 아까 내 화면을 봐봐 형만 보지말고 그니까 거기서 역장 풀면 밑으로 떨어지면 되는거 아니에요? 이게 내가 푸는게 아냐 아 푸는게 아냐 내가 이 장치를 어떻게 해야되나보다 여기 어떻게 올라가지? 난 벽을 따라 한번 볼 수 있어 거인이 돼야 돼 대인배가 돼서 하면 돼 대인배가 돼서 돌려줄게요 뜨뜻 아아 픽쪽이다 아 아니다 반대가 근데 저 용암이 있는데? 아아 어? 늘려줌 늘리셈 스프링을 아 발사인가? 늘리는거 없어? 비잉 이따 뽕 쏘는거 아냐? 아니 늘리는거 없어요? 이따 뽕 쏘는거 아냐? 늘리는건 없는데요? 이쪽으로 돌리면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어 한계 더 안돌아가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놔야되나 내가? 어 그런거 봐봐 감고 놓는거 아냐 감았다가 놓기 이렇게 하고 여기서 놓기 빠찐꼬처럼 어? 아 그니까 어 이거 용암 때문에 그런데 살살 쎄게 말고 살살 적당히 중간 그 정도 아니 그것도 너무 많아 그 정도 어 에이 저감아야돼 이빨이 감을게요 이거 근데 어떻게 피하냐 간다 하나 둘 셋 아하 어까이 잠깐만 나 중인배로 변하고 중인배 상태에서 점프 고고고 여기서는 역장으로 어떻게 해야되나요? 아 대인배로 변해볼게요 아 대인배 안돼요 여기서 어 어 어 됐어 아하 여기서 난 닌자 점프 닌자 점프 하 하 하 하 여기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아 소인배로 변해서 가면 돼 소인배로 변해서 하 하 하 하 대인배는 떨어지는 것도 되게 천천히 떨어지네 여기서는 대인배 점프 대인배 점프 대인배 점프 아 아 아 아 왔네요 아 이건 뭐예요? 타트리는 거 아니야? 해보셈 일단 이게 뭐죠? 고리인데 고리? 내려오실 방법을 내가 찾아야 되는 거죠? 응 쟤 뭐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게 뭔데 와이가 대인배로 바꿔서 해볼게 대인배는 상호작용이 없어 중인배 상태에서 해야 돼 그냥 가면은 이렇게 아 저 그냥 저기다 던져봐요 여기 아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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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래다 아래 아래다 아래다 안됨 아래다 아래다 아래 아래 아래 ю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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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형이 뭐 클릭하는거 아냐? 아닌데? 우웅우웅 되잖아 지금 저게 게이지가 다 차면 뭐가 터지는거 아냐? F가 터지네 뭐 게이지가 있어? 어 그러네 던지는건 어떻게 하는건데?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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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점프하는거야 2단점프? 난 2단점프가 안돼 무거워서 그럼 제가 2단점프할게요 하나 둘 셋 어? F가 나왔는데? 니가 해야되는거야 그럼 하나 둘 셋 아아 갈고리 점프 자아 야 이거 무슨 헬륨풍선 이렇게 갈까요 계속? 갈고리 점프로 가면 되겠네 점프 그렇지 그렇지 저 위로 올라가면 되는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거? 위? 아 저기? 저건 배경인데? 나도가? 나도갈수있어 이 상태에서? 이거 내려놓고 아아 나 완전이에요 오세요 하 허 허 허 허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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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도 버리고 버리고 띠용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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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동력 대작전이네 냥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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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법처럼 이거는 그거잖아 무적풍화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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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wait 나 죽어 아 나도 죽어 오케이 wait 그쪽은? 너 괜찮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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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풍화륜 오 우와 오오오 울 compart 아 돌아왔다 재미 Messiah 재미іл치다 재미죠 소인배 소인배 소인배로 돼야지 소인배로 들어가는 건가? 저 거 껴야지 됐다 됐다. 하하하하하하 근데 이게 왜 그릇 깨김? 우와 이거 재밌어 보인다. 어 이제 온거 아니에요? 지금? 아 불을 하나씩 켜야되는구나 모든 방에서. 여기 클리어 한거죠. 아아 이번에는 저쪽 방 가보자. 여기 우주방. 오 막 나온다 여기는. 오 우주방. 아 이걸 안 해놨네. 어 까아이 나 이거 잘해. 나 이거 잘해. 어 깼네. 뭐죠? 그냥 구경 구경. 저쪽 끝에서 점프해서 옆 레인으로 넘어가야 되나보다. 나 완전히 암. 저 끝에서 여기서. 헉! 아 노프 노프 액션이 있었어. 여기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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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로 가야되네. 저기로. 어. 이상하다. 어? 아. 아. 아 이리 올라올 수가 있구나. 어. 헉. 아아아. 쉽네. 어. 아유 쉽네. 아우. 이게 아닌데? 이거는 내가 흔들어볼게 거인이 되서 이거는 거인이 되서 흔들어야지 거저라! 곰 옛날 곰돗중에 이런거 있었는데 곰이 이렇게 치면 대가지 쳐서 죽어 이쪽 방향으로 쳐야되는거 아냐? 어 저거 맞춰볼게요 이걸 치는게 아닌가 본데? 이거 하나 쳐놓고 저기로 가서 치는건가? 근데 이걸 왜 쳐야되요? 이거 왜 치는거에요? 아니면 여길 쳐봐요 이쪽 방향으로 안되나? 아아아아 나 완전 알았어 이거야 이거 보일링이야 보일링 근데 이걸 왜 치는거에요? 위로 올라가려면 위를 봐봐 공 위로 올라와 공 위로 올라오면 공 위로 올라오면 공 위로 올라오면 내가 빵 치면은 저 공 건너가야돼 공으로 다른 공으로 나 있는데도 다시 오세요 나 근데 왜 다시 돌아옴? 넌 거기 왜 갔어 다시 가야돼 나 다시 가야돼 공 왜 갔어? 나 이게 길인줄 알았어 흐흫 나 완전 이해했어 저 작은 공들 타고 이 큰 공 위로 올라오세요 내 앞에 있는 공 위로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빵 치면은 저 공 위로 건너가는거야 큰 공 위로 갑니다잉 에임하고 흐흑 꿩 어까이 그럼 이제 그걸 다시 저 위로 칠거에요 저 위로 올라가서 뭔가 작동시키면 될거 저거 있네 위에 어까이 갑니다 빵친다 빵 어까이 어까이 이거 올라가는게 내가 그 뭐지 그걸로 해야될거 같은데 저거 신기한거 역중력 쓰세요 역중력 다시 올라오 다시 올라가야되는거야 이거 신기한거를 어떻게 쓰지 이렇게 써서 아 알았다 알았다 어까이 올라오세요 그 아니에요 갑니다 빵 어까이 자 다시 갑니다 빵 어까이 아 이렇게 가는거구나 여기서 역중력 사용하는거 어까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방법이 있겠죠 이거를 형도 와야되서 내가 가서 소인배가 되야되니까 방법을 찾아야되 어 이거 그건데 우리 그 클라이밍할 때 있었던거였는데 어 이게 뭐죠 형 아 서랍이 나오는구나 뒤에 보셈 어 서랍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좀 약간 그 지그재그로 좀 뽑아줄 수 있어요 아 이게 다시 들어간 먼저 올라가셈 오케이 오케이 자 까이 오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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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 좋아요 좋아 고고고고 다왔어 마지막 마지막 다왔어 마지막 마지막 됐다아 오까이 오까이 나 여기서 소인배가 형 혼자 넣고 형 혼자 갈수 있잖아요 그죠 한번 해보세요 형 혼자 예시 혼자만 보내도 되나 아 누르고 있어야 되는구나 오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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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 자 마지막 괴물방 갑시다 쉬운데 왜 이게 좀 약간 시스템이 어깨 시스템이요 계속 하다가 안되면은 그냥 억지로 깨게 해줘 아냐 그런건 없었어 아냐 그런건 없었어 아냐 그런건 없었어 살면서 한 게임 중에 제일 친절해 그건 그냥 게임 스트레스 받으면서 할 필요가 전혀 없어 게임을 못 깰 수가 없는 구조야 그냥 저거 생각좀 하고 가 으허허이 생각좀 하고 가다니깐 이런가 여기네 일로가 옆에 길이 있었어 어떻게 갔어 글로 옆으로 아 여기로 어 아니네 이거 아닌거 같은데 이쪽 아닌거 같은데 저 위로 올라가야되는거 아냐 동그란거 저 위로 아까 올라가려고 했는데 뒤졌거든 안올라가져요? 아 기울어지는거 저거의 다음은 죽어 어 그렇지 어? 그니까 이걸 다음은 죽는다고? 아 대인배가 되야되나 내가 여기서 아 아 고비다 이거 어떡하지 어? 탔네 아 그냥 굴러가면 되는구나 띠리띠리띠띠 어 에에에에에이 아 뒤로 뒤로 들어가가지고 못했어 이건 진짜 실력차이다 그죠? 계속 뛰어야되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 아 형이 미는건가부다 야 미워? 커져서? 응 어디 아 어디로 밀어야되죠? 여기 아 저쪽이네요 벽 벽으로 해서 내가 넘어가고 대인배가 되버린다 내가 문 열어주고 뭐 이런거 같은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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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잉 떨어지면 안되지 잠깐만 자 다시 뒤로 물린다 자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이렇게 이렇게 달려야되요 여기 맞겠죠? 뭐 있으니까 자 아우 왜 눌려 에헤이 또 후진? 후진 죄송 할 수 있나 거기서? 오까이 전진 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도 문 열어주고 문이 열렸구나 그러면은 다시 죽인배로 갈게요 아니지 아니지 공 갖고 오고 다시 타야해요 내가 내려올 필요가 없었네 뭐하세요? 일로 오세요. 끝까지 밀게요. 아니 오샘. 올라가야지 올라가셔야지 올라가셔야지. 어후 후진이 어려워. 츄레라 후진하는 것 같아. 갑니다. 아 따끔따끔. 이렇게 진동이 막 전해지거든요. 좋다. 고! 고고! 붙어라 붙어라. 자자자. 어? 이게 무슨 상호작용이지 이거는? 아! 쭉 내려오세요 쭉 내려오세요. 중인배 변신! 자 고고고. 아 안된다. 내려오세요. 소인배로 갈게. 자 소인배. 아 맞네. 아잇. 소인배는 가볍거든. 잠깐만. 더 올려줄 수 있어요? 여기서 빠르게 중인배로 바뀐 다음에. 아니 커지면 되지. 쭉. 쭉. 미안해.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면 돼요? 여기 소인배로. 아 소인배로 들어가야 된다. 소인배로 변해서. 딱. 원전지역에 있다. 아잇. 잘하는데요? 어깨네.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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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다. 그쵸? 야 이거 진짜. 레벨 디자인 미쳤다. 안 개배로 포장할까. 갈까요 이제? 저기 뭐 열렸겠죠? 열렸네요. 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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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면 뭔데? 돌리면 돌려보세요. 에너지가 막 들어가? 에너지가 흐르는데? 아 나도 돌려야돼. 저기서. 겨울과 앞두어 응 다시 해냈다 시간 삶을 ح자 잠시가 solchen installer의 사람Por자 ss 부풍 부풍 뇌에 허전한가 했어 지금 이 곳에서 아는 길을 찾는다 너에만 다lan다면 그곳에 체크하실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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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바 browser 블라블라블라블라 오 블라블라블라블라 예예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오케이 오케이 옳지깊지 블라블라블라 오, 엎하! 커바러 잘하고 커바러 정리를 시작된다 어.. 이제 올라가죠 쉿 또 다른 문장들이예요 알겠습니다, 가볼께요 너는 왜 이럴수야, 트레이넌? 로즈의 보석을 지켜봐요! 그녀의 욕을 지켜봐요! 그녀의 욕을 지켜봐요! 까 기상 having… 음 interrupting spiral 대 vir field Aquí 이렇게 kay ay The They they Unde Be The the 책으로 아 저 책에 뭐 있는데? 숨겨진 요소 저 위에 말이에요? 난 뭐 별거 아닌거 같은데 별거 아닌거 같은데 별거 아닌거 같아요? 숨겨진 용 그냥 장식인거 같은데 난 저런 현어가 안된 딱 봐도 올라갈 수 있게 되어있어요 지금 섬세하게 있을 수 밖에 없지 생긴게 그냥 불 건너지 한 번 하는거 아님? 어 위에 뭐있다 레이더같은거 레이더 기지 부수고 오세요 이니게임인가? 뭐 맞추는건가? 오오 위에 올라가서 하는건가 보다 위에 응 날 맞춰봐 한 번 이게 위아래로 아 위 아 이렇게 하는거에요 위 이게 뭐하는건데? 쏘봐 쏘는것도 없어 엥 관찰? 그냥 그거요 주파수 잡는거래 게이지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음 아 안테나 주파수 맞추고 끄..끄는건가 아 이렇게 해놓고 오오 좋다 다 맞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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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작진들 숨겨놓은 뭐 이스터에그 같은데? 그런가보다 근데 뭔지는 모르겠어 저긴 나 뭔지 알겠어 뭔지 알겠어 뭔지 알겠어? 그리고 요기 요기도 있어 히이 다 까 다 까고 이제 다 거기 어접다 거기 거기 일트에 왔다 나는 ㅎ 거기 어접다 어어어? 어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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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억 어? 형은? 내가 까줘야 되나? 일단 가보세요. 난 여기 있어도 좋아. 형도 오는 것 같은데? 요소가 뭐 던질 거 없어요? 밑으로? 소인배가 되면 점프가 되나? 소인배가 돼서 그리로 가야되네. 천장으로 가고 형 이 정도면 와야 되는 것 같은데 알아서 어디 계세요? 아 저쪽이구나 여기를 내가 어떻게 가나 아 같이 뛰어 줬어야 됐나? 아 왔다니한테 닌자로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 닌자 닌자 아까 뛸 때 아닌가? 시 그니까 시소로? 아아아아 한번 뛰었다가 반동으로 소인으로 바로 변신해서 그 그걸로 올라가는 거 아니 중인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해봐요. 중인 어 어 중인으로 되네? 아 그럼 널뛰기 한번씩 해서 올라가는 건가? 꽝 아닌데? 아 근데 거의는 맞는 거 같다. 거의는 맞는 거 같다. 거의는 맞는 거 같다. 아아 아 이때 이때 형이 올라가야 돼. 아닌가? 이때 중인으로? 아이고 아 내가 위에서 떨어져 주면서 꽝 찍어서 형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 반대에서 반대에서 이쪽으로 반대에서 한번 꽝 찍어봐 그 다음에 너는 어떻게 올라오지? 아 조금씩 더 내려왔구나 그럼 형이 거인이 돼야지. 거인 위에서 거인 아 이거였구나. 다시 중인 아 소인 아 소인 아 이렇게 해서 같이 가는 거였어요. 주인 굿 굿 솔루션 아 어 지구가 보이네 저거 벌려고 일부러 죽음 자아 아 마스터 소인데 다시 중인데 형 이제 일로 오고 여기서 여기서 내가 잘하는 로프 액션 아 아 형이 형이 있어야 돼 형이 있어야 돼 아까 했던 거 형이 매달렸어야 이게 나오 어 이렇게 아 이거 이거 무저 풍화존으로 하는 거구나 아니 형 이제 뛰어야지 무저 풍화존으로 하는 거구나 무저 풍화존윤 네 이제 뛸게요 어 짧았어 그럼 처음부터 가셔야 되는데 아니다 아 아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구 보여주려고 지구 보여주려고 일부러 형 저거 봐 지구 그쵸 지구 이쁘죠 어우 지구가 밤에 밤 묘사는 저거는 스 처음 보네 형 먼저 아 어 나 먼저 갈게요 오까아이 앞으로 가서 저부터 나도 갈까요 오까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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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죠 좋고 이건 뭘까요 그냥 가면 되는 건가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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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프가 있네 로프가 있었네 위에 어 여기는 끝 오까아이 조금 lon 오까아이 두개 남았어 아직도 볼륨이 있네요 게임이 자 다음은 이쪽 이게 단군 유튜브에서 봤는데 네 어 일단 깨자 다니엘 상품중에 제일 많이 팔린게 저거래 큐브 아 큐브가? 장난감중에? 아니 모든 모든거중에? 인간이 만든 모든 상품중에 아 그래? 성경보다? 모르겠어요 성경은 막 예외로 치던데 그냥 이거 뭐죠? 저 어디갔어요? 아 빠진코 기계구나 나 한번 빵 쳐줘 어 그치 그치 나 이 안에 들어있어 지금 아니 그렇게 치면 안되죠 아니 앞에 장애물인데 치면 어떻게 해 조준을 잘하셔야지 아아 일직선으로 아무것도 없는거 형이 저 여기 펀치에 들어갔구나 정로상 나 이거 조정할 수 있네 아 그리고 내가 바꿔줘야돼 내가 쏘고 형 화면을 보고해야돼 내가 자 들어오셈 아 나 이게 권투글러브인줄 알았어 그래서 뻥치던줄 알았어 저거는 뭐 가운데로 가는건가? 아무것도 없는쪽으로 아 여기도 있네 뭐 하시는거죠? 죄송 뭐 하시는거죠? 아 죄송 죄송 저거 열 열야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왜 안열자 열어 왜 안열자? 아 지나간게 아니구나 아니 열고 해야지 아 죄송 아 이거 열고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열어주세요 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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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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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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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시스템 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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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할까요? 야 우리가 지나온 것이죠 여기가? 여기군요 오야 쪽에서 뭔가를 도모해야하는 분위기인 듯 우산이 뭐 있는데? 저기? 저기 뭐지? 아아 내가 뭐 쏠수있어 방사능같은거 형 여기서 어 저쪽으로 쏴보셈 이해함 이해함 대다주셈 대다달라고요? 움직이셜 빔 아 이렇게? 우산 있는대로 대다주셈 나 나 나 나 있는데 지금 나 보이는데 저기 여기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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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끝에 까이 이게 다 자기화면만 봐서 그래 응 맞아 나는 뭐 기다려야 되는건가? 일단 음 나 저기로 올라가야될거 같은데 내가 어디야 여기서 어? 이 로켓을 타고 가나? 아아아아 내가 째깐동이가 되서 로켓에 매달린다면? 아 아 저 다시 올라가야되는구나 여기서 내가 할게 없는데 여기 형 올라가고 거기 들어가봐요 어 여기요? 어 거기가 제가 갈수 있거든요 위에 아 비밀 아르밓 아르밓 저 보이죠? 어엉 여기서 가라 보내 닌자점프? 아 나 닌자점프구나 여기서 닌자점프를 하고 오 왜 왜 왜 오는데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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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으로 가서 내가 여기서 그거 이거 레이더로 또 보내줄 수 있는건가? 아 뭐 열렸을거야 아닌가? 레이더는 여기서 더 안돌아가 형! 지금 제가 뭐 불이 켜지잖아요 지금 네 보샘 어어 보인다 벽타고 올라가 보샘 아 나도 벽을 타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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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빨간색 때문에 못 지나가는건데 아아 우리가 시도조차 안한거야 하하하하 아하 어 여기 소인배의 길이 있어 소인배에는 소인배의 길이 있어 원래 원래 트릭이었는데 시도를 안하니까 트릭인줄 몰랐어 아 깼네깼네 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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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어 까아이 까아이 자 마지막 큐브입니다 큐브의 방으로 가자고 트릭을 못 즐겼어 단군피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단일상 두부 오우 여기가 뭐야 아 바로 앞에 있는데? 개꿀 큐브 돌아간다 저 형 하면 아니네 지지징이네? 형이 하면 지지징 아아 나 알았다 이게 중요한게 아니다 아니 이해할 수가 있네 그래서 뭔가 저걸 하는거야 그럼 소인배의 길로 한번 가볼게요 소인배의 길로 한번 가볼게요 아 이거? 이거부터 일단 고쳐야될거 같은데 소인배의 길이 닫혀있어 네 그니까 오세요 이걸로 전기 길을 만들어야 되는거 같은데 전기 이어가지고 그쵸 여기랑 연결해야돼 지금 여기 전기 전원이 꺼져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전원을 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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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연결해야되는걸까? 이게 세개하고 다른데서 끌어와야되는듯 일단 여기 내려놓을까 다른데서 또 끌어 아 여기 두개짜리가 있네 아 여기 두개짜리가 있네 여기로 끌어야되나? 아무튼 가세요 아무튼 이런걸 해서 스타를 모아오는거 같아 저거를 전기를 아아 나 이해했다 전문이지 이거 아 전도체를 모아야돼 전도체야 기다려 전도체야 기다려 어떻게 해야 되지? 오! 전도체 하나 신경쓰 하나 또 찾았스 뛰어내도 되나? 안중나? 오까뛰 형하나 구원 형도 구함? 형 나도 하나 구했어 별 이렇게 어디서 구함? 여기서 구함? 뒤에? 레일 타는거 레일 타는거 여기 안간거 같은데 형 여기 짝깐둥이로 하나 먹는거 있다 거저먹는거 어? 어느쪽에 어느쪽에 이게 레일이야? 뒤쪽으로 어 거기 짝깐둥이로 하나 꽁으로 드시고 이거는 형이 뚱뚱이로 올려줘야겠다 반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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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제가 빠져있을께요 잠깐만 올라가지 말고 아 올라가고 아 잠깐만 잠깐만 소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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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치 그리고 계속 계속 잠깐만 아 여기 지금 핸드포트 휘더라 어 나 내려왔네? 어 형은 이제 어 저거 들어가세요 소임배로 알아서 갈게요 소임배로 들어가세요 근데 소임배 하려면 여기 한번 눌러줘야될거 같은데 아 눌러줘야돼? 아 제가 갈게요 잠깐만 갈게요 딸기 이리와 여기 엘리베이터 있어? 여기 아 찾았어요 진도치도 하나 찾았쓰 그러면은 아카데미지가 없는데 이거를 전기를 여기로 가져가야 되는겨 저기로 하면 두개가 모여서 그런거 우리 그거 좀 잘하자 배치를 배치를 잘하면 될거 같은데 지금 좀 더 땡겨봐 아 지금 뭔가 여기서 처음부터 잘못났어 아니 이걸 됐는데 아까 됐어요 응 배터리에 도착할게 간다 또 레버 좀 당겨주세요 열려있네 일단 완전지 꽂고 쉬운데요? 오케이 아 이거는 원래 저렇게 하는거 같은데 하나 들하고 깰수있게 저 두개짜리 저 둘 둘 아까 좀 돌리면 되는거죠? 제가 오른쪽으로 할게요 오케 호이 어허허하 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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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시 통제에서 어 막판인가? 이거 좀 약간 긴거 보니까 저 원숭이 막판인거 같은데 이게 좀 약간 긴거 보니까 저 원숭이 막판인거 같은데 중앙 아냐 제어실이면? 숭이? 헉! 위로가자 또 위로가 제어실일이다 제어실일이야 아 이거 그거다 퍼즐 어 또 돌리세요 아아 아아 오카이 아 잠깐만 자자자자자자자자 형 형 형 형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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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자자자 하지마바 돌리세요 오카이 하핰 지만젤에 전기가 갔어 어? 전류가 흐르고 있잖아 뭐했죠? 여기 향이 쨍까뜩이가 돼야 돼 내가 소인배가 돼서 한번 볼게요 점검 좀 하고 올게 인배로 해서 닌자 점퍼 소인배 점퍼 소인배 점퍼 하하하하하하 됐어 전류 다시 한번 보내보세요 꽝 어깨이 어깨이 오바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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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니스 어... 해피가 많아 어... 해피가 많아 여기 그 딸의 감정콘트롤 아... 이것은 괴롭다 아냐, 봐봐 인사이드 아웃처럼 어, 좀 뺏겼네 어깨이 잘생겼네 응, 응, 아직 정말 괴롭다 에이, 이것이 뭐지? 아, 웃음이 줄어들고 있어 아, 웃음이 줄어들고 있어 그녀는, 그녀는 몇 번 웃고 있어 그녀는 몇 번 웃고 있어 최근에 많이 싸우고 있어 응? 오케이, 근데... 그 두 손으로 걷는, 네 어깨... 어깨... 그럴듯이 걱정은 이런거에 그 공장이야 악인 가네 그녀는 미치고... 그녀는 왜 부수할지 그녀는 왜 부수할지 그녀는 왜 부수할지 도망가있지 안돼 조심해! 오호호 엄마는 좀 약간 지잘난 박사 아빠는 좀 약간 약간 감정적이고 약간 좀 대체가 없는 나만 따라다녀 나 알았어 형 커지면 더 불리하죠 이게 뭔데? 어떻게 해야되는거에요? 작게 해서 작게 표적은 나무 인형 사격계지? 나무 인형은 우리를 얘기하는거잖아 작아져야돼서? 와 어떻게 하지? 아니지 이거 어떻게 깨? 이거 어떻게 깨는건데? 따라오거든 대신 속도를 못따라오네 아 나 손가락퍼 별있다 별 별같은거있다 형 별같은거있고 이건 뭘까? 어? 이게 뭐야? 이게 뭔데? 이걸 파악하세요 아 저걸 막는거 아니야? 빔을? 빔을 막으면은 반격 그거다 데미지를 돌려줄 수 있나봐 바깥쪽으로 뛰어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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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식 깨는거 같아 저렇게 굴러서 아 나태지옥이네 언제까지 나태지옥이에요? 나태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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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네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할게 아따아아아아아 아 ninety 으어 sır 하고 있어 가고 있어 아 뭐 이렇게 어디야 이제 나태지옥이다 나태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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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잘한다 잘한다 아 여기가 이쪽에 뛰어뛰어 나 잘 발견했어 이쪽이야 이쪽 뛰어뛰어 뛰어뛰어뛰어 안되는데 안되는데 아 좀 낮출게 낮출게 한바퀴만 더 돌아봐 저 저 저 저 뭐지 유리 유리가 있게 유리가 있게 유리가 있게 이거 높이는 조정을 할 수가 없는데 좀 이따가 내려와야되는거 아냐 형이 좀 적당히 올라갔다 싶으면 아니 그럼 다치는데 다쳐요? 그럼 올라갈때쯤에 형이 올려야되네 도착할때쯤에 도착할때쯤에 이게 잠깐 나 쥐갈릴거같다 나 쥐날거같아 점프를 하면 어때? 아니 나 어 점프를 하면은 레이저를 위로 안 올라와? 니가 점프를 하라고 니가 내가? 아 내가? 내가 하라고? 니가 점프를 해서 레이저 올리라고 어깨어깨 알았어 지금 나 양손을 키보드로 해서 시야가 없어 온다온다온다 갔나? 지금이야!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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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되네? 이게 저기 너무 높고 아까 중간까지 올라간게 있었는데? 내가 대인배 나 이거 거인으로 해서 뛰어야되나? 아니 이거 도착할때쯤에 쓰윽 올려야된다고 아닌가? 아냐아냐 그 타만 아 나 뭔지 아직 거인으로 변신해야되는거 아니야? 쥐달거같애 진짜 어? 빨리빨리 내가 올라가서 니가 올려봐 니가 그만 도망가고 뒤로와 뒤로 뒤로오라고요? 내가 해볼게 아 여기 중력부츠로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데? 이거 이용하는거 아냐? 어 그러니? 벽? 어 아 거기로 올라가서 유인해야되네 중력부츠로 높게 너무 아파 아이 됐다 이제 알았네 이제 알았네 이게 뭐야 안 끝났어 안 끝났어 뚜카펜 뚜카펜 내가 거인댔서 뚜카펜다 이제 이게 뭐지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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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손이 좀 풀네요. 레이저맨을 잡고 오케이! 에이츠 툴입니다 아 서로 만나게 해야돼 아 유도탄은 쟤한테 맞춰 유도탄은 지가 맞게 하는거에요 유도탄은 아아 아니 유도탄이 도망가다보면 멈추고 저거를 타고 쟤한테 꽂아 넣어야돼 아아 좋구나 바닥에 근데 왜 멈췄지 쟤가 어 멈추죠 이렇게 힘이 없어 아아 이렇게 해서 조종해야돼 마지막에 알라따 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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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다 근데 아아 이거 그거구나 비행기 비행기처럼 위가 아래고 아래가 위야 터질 수 있었는데 아 이거 쉽지않아 조종 이거 어떻게 맞춰? 말도 안돼 약간 유도가 전혀 없네 아아아 아으 안나 생각보다 좋아 어허가 어허가 이리와 이 자식아 어 뭐야 이거 있었네 게임 시작 아이제 감 잡았어 나 이제 감 잡았어 이리와 이 자식아 아아 감잡았어 아이 감 금방 잡지 오오 오오 아! 아 시..시간이 있네 별거 아냐 이거 어딨어 이 자식 빵! 어? 나 안 맞췄는데? 내가 맞췄어 어깨 너 너 인데스 초패 거야 초패인데 뭐 아까 뭐 누르는거 있었는데? 뭐 하는거 없어요? 아 뭐 상호적용 없는데? 딴 데 가봐 아까 초록색 없었나? 초록색 있잖아 지금 초록색 아까 초록색 있었어 서로의 위치를 보여준거야 아 서로의 위치를 보여준거야 아직도 뭐지 이거 뭐야 원숭이 아 나 일로 가야되나? 아닌데 일로 와보세요 이거 어떻게 알지? 어? 여기 뒤에 형 뒤에 뭐 있어요? 형 뒤에 뭐 행든 여기 아 소인데? 아하 엔트맨처럼 들어가서 내가 안에 회로를 망가뜨리는건가 그죠? 아 이거 이거 내 역할이 크구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치 그만 참아, 그만큼 해 줄게 그만 참아, 그만큼 해 줄게 빨리 참아 다 왔어 안 보여 안 보여 우진 아 아 죽었다 빨리 참아 다 왔어 아 이거 뭐야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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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꽝 했다가 아 아 아 아 아 다 다 다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변기 한번 지나가고 니자 점프 아 근데 나 그냥 버티기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죽어도 될 것 같은데 형 안 죽으니까 내가 왜 피하고지 이걸 아 아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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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거나 막 맞춰야지 에이 에이 원숭이 불쌍해 원숭이는 로즈를 위해서 한건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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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에이 에이 别 에아 터 vagy 순이 불쌍해 무운 바보운, 로즈는 어떻게 돌아올까? 널 기다리지 못해, 홀로버. 저는 최선의 친구야. 안녕, 너와 함께 놀지 못해. 오케이? 너와 함께 놀지 못해. 그만해, 조심해. 그럼, 우리 다시 친구들과 함께 놀지 못해. 응? 그렇게 생각해? 응, 네. 나는 너와 함께 함께 놀지 못해. 근데, 너와 함께 놀지 못해. 오케이. promise? promise. 그럼atamente, 내가 그를 blink하지 못해. 어후! exemplo, 우리 믿음. 우리에게 우리에게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 개코완성이야 로즈게켜드리기 바랍니다. 형, 어떤 임시가 발생할 때, 내가 자신의 최고와 함께 될 수 있을까. 어후! 몇 년째 놀지도 않았는데 갓숭이 갓숭이 안 보이나가? 수윗하트 우리, 우리 얘기해야 돼 우리 너의 눈빛을 해야 돼 없는, 없는 걸로 인식이 되나? 이게? 감촉이 안 느껴질 정도면? 아, 안 보이네 안 보이네 물건으로 알려져야 되나봐 이렇게? 어, 근데 어떻게 울리지 저걸로? 무섭게 해서? 응 귀신같이? 응 그 봤어? 우리, 우리, 그들과의 힘을 받게 될 수 있는 기능을 받게 될 수 있는 것들 네, 완벽하다 맞아 로즈가 아끼는 걸 부수지 뭐? 엘리펀트 로즈가 아끼는 걸 부수지 로즈가 아끼는 걸 부수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사탄도 사탄도 이거는 즐겁으라고 도망가겠다 진짜 하이파이브 했어 그 아이디어 하이파이브 부창 부수 부창 부수라고 하지 저거 원숭이가 제일 불쌍해 울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자마자 제일 아끼는 걸 부수어 부수고 있어 아, 코끼리 조지러 가자 얘네 아, 얘네는 인간도 아까워 아, 인형도 아까워 인형도 오히려 좋데 볼풀폭포라 볼풀폭포라 볼풀은 일입있지? 아 볼폭포 볼폭포 풍덩 그냥 풍덩? 아니야 죽을걸 아 이쪽이다 아 까비 아깝사 아..끝나오세요 그걸 해..해서 된거에요 딴 데 가서 저..뭐 해야 되는거 같은데? 음..내가 올렸..올렸는데 혹시 저쪽 갈 수 있어요? 어!글로 가시면 돼요 오? 오.. 오..큐브..너무라고 이거는..그.. 돌려주는거 있을거같은?저게? 저거 제가 돌려드릴게 저거 노란색 노란색을 먼저 돌리고 초록색 돌리고 파란색 돌리고 아 빨리할게요 빨리할게요 노란색 돌리고 초록색 돌리고 파란색 돌리고 할 때 제가 점프를 같이 해야되는거같아요 노란색 돌리고 초록색 돌리고 다시 다시 내가.. neck 잠깐만 노란색 돌리고 초록색 돌리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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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 돌리고 초록색! 돌리고 파란색, 돌.. 파란색! 돌리고 옥가잉!! 가아이 옥가아 좁쩍 좁쩍 6번은 어떻게 넘어가지? 6번은 노프가 내가 여기서 뭐 하나 해줘야되네 골프에 들어가보기 언제야? 골프에 들어가는 거 아냐? 아 여기 4가 있어 4 아 있었네 그치 내가 뭐 해야지 저쪽에서 하나 했으니까 나도 6번 누르면 아 2부에 이런木 4.5 4개 5 5 6 6 5 왕 뭐야 형 왜 이렇게 주가시가요? 이건 중요한게 아니야 2 3 1 2 1 2 1 2 2 2 2 2 1 1,2,1,2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거 1212 이렇게 하면 돼요 1212 증거합니다 1212 1 2 1 아 이렇게 되네 아잇잇잇잇 나 왜 돌아갔지? 나 왜 돌아갔지? 나 왜 돌아갔지? 아 돼지 이거 뭐지? 돼지 위에서 해야되는건가? 돼지니까? 아 돼지를 올리고 아하 돼지 올렸어 쥐쥐쥐쥐 아 고마워 제가 컨트롤 타워함 아 나 뭔지 알았어 까이 내가 현장 용원 띵띵띵띵띵띵 쥐올리고 쥐올리고 사자 없으니까 건너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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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 없대니까 양올려 양올려 쥐쥐쥐 양없어 쥐 쥐올려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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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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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쥐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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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는 맞구요 쥐 다음에 말 말 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말 다음에 쥐 쥐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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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써 어깨써 개구리 개구리 열었어 개구리 열었어 출발 왜요? 쥐올려 개 사자 쥐올려 쥐올려 개구리 개구리 도망친다 어디에 가야해? 아바카스가 골라! 아 맞아! 아바카스의 대단한 아바카스! 주퍼를 타고 오르는게 꿈이었대 오 어려워 이거 오케암? 이거 그냥 컨트롤로 해야돼 2단점프하고 공중대시 많이 활용하세요 그렇지 아 내가 방향이 이상한가봐 아 내가 방향을 이렇게 해야겠다 어 마지막 꿈이네 어 마지막 꿈인데 오까이 됐다 매달립시다 아 아 까 까 야우 딩딩때르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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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이구나 78945553 우리는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날의 날에 도와줬네 이건 엄청난게 오까아이 office pony idel 기억력 게임 그거잖아요 어? 기억했어? 아니, 섞어야지 까셈 하나 까셈 까라고 몸을 뒤집어 까라는게 아니고 오, 맞췄어 맞은거야? 이 게임에서 맞은거야? 형, 하나도 안나는데? 형 못어 아, 이거랑 이거 아냐아냐아냐아냐 아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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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말고 오른쪽 어 어 그거 배지 어? 체리 아까 있었는데? 어까이 하나 까셈 잠깐만, 요거다 아니네? 아이, 가지였어 아무거나 까셈, 이제 찾았어 이제 끝났어 으흥 가지 까고 이게 내가 봤을때는 초록이 이게 초록이 까고 쉽네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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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는 쉽네, 이건 진짜 대로 가면 되잖아요 1 아아 내가 누르는건가? 가셈 형이 가는거 아니야? 아 내가 방향을 하는건가봐 이렇게 인도 내가 이렇게 인도하나봐 야 이런것도 구현을 했네 형 11번 안찍게 아 운전좀 잘하세요 내가 다하는게 아니에요 이게 니가 다하는거에요 내가 다한다고요? 내가 오른쪽 그니까 가잇 가잇 23번 가잇 24번 무슨 글입니까? 9번 20번 1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6번 이게 뭘까? 어까아 이것도 억지로 그림 완성되네 그러네 억지로 그리네 또 저거 어관 어두운 허옹 아 아 뒷집카페 가면 있는데 있어요 이거? 뭐에요? 뭐하는 거야? 그냥 공장놀이하는거 ORA 로즈가 모든 놈을 같이 놀아야 해 라버린트 게임 아, 재미있어 너 왜 너무 궁금해? 아, 어린이들 좋아해 아, 너는 로즈와 같이 놀아야 해 당연히 놀아 내가 항상 놀아야 해 이렇게?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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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imagining 캬 미치않고 하나 더 다음 스테이지 근데 이건 왜 누르는거야? 게임 시작 시점이 R이 나와야되서? 오오오오오오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가라고? 오케이 까아이 까아이 이거는 가운데로 간 다음에 내려가야될거같아 가운데로 내려와 오까아이 아 이렇게 이번에도 가운데로 가서 이렇게 일로일로일로 됐죠? 오까아이 쉬운데? 너무 쉬운데? 이거 꽉 누르기 아 주새끼 아 주새끼가 가고싶어서 치즈를 옮겼기때문에 아직도 몰랐어 난 이게 치즈인지도 몰랐어 주새끼가 가고싶어서 문을 열어줘 오오오오오오 아휴 진짜 잘 만들었다 게임을 하면서 기분이 좋네 아 빨리 해야 되는구나 어? 아 알았어요 잡시다 아이고 여기 넘어왔다 죄송 어? 이거 대쉬할 필요가 없네요 한 명만씩 쏘야 해도 끝나는거야 더블 점프만 하면 되네요 네 대쉬할 필요없어요 천천히 하면 돼 가까이 아 형이 아니 제가 넘어갈까요? 제가 넘어갈게요 형이 땡겨주세요 아니 나 같이 하면 되겠다 서서히 내려가니까 형 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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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근데 여기 닫혀있잖아 여기 여기 구멍이 있음 그게 아닌거 같은데 저기 저기 여기 전국을 어떻게 해야되는거 여기 이 문은 어떻게 해야되는거 같은데 아 아니네 아 저거 저것도 열어야되네 잠깐만 한번 살펴봐 아 아 아 저기 로프 액션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어 오른쪽 위에 아 알았다 봐봐요 네 요 벽을 아 아니다 몰랐다 이 벽을 왔다갔다 왔다리갔다리 뭐 이렇게 하는거 같은데 잠깐만 아 저 닌자 액션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 저기 아 나 완전 이해가 거기서 닌자 액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균형을 내가 만들어주면 되는거 아냐 아니 와 저기 생김 닌자 액션을 할 수 있는 데가 생김 그니까 형이 이거 붙잡고 있어봐 한번 알았어 그 다음에 뭐 초록색으로 어 거기서 닌자 액션 올라갔는데 좀 벌려주세요 어어 이 정도? 어 오케이 어 안되지 거기 닌자 액션 하는 데가 아닌가 보다 음 안되네 양옆으로 안가네 탁 아니면은 그냥 이거 저기 닌자 액션 한데요 ㅎㅎ 그냥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바발발발발발발 올라가는데 아니 왼쪽에 닌자 액션 안돼 왼쪽 틈 그냥 공개 해봤는데 안 돼 어 되네 안되 되잖아 그럼 아까 노란색도 되야되는데? 여기서 로프 액션 오 까아이 오우 땡기면 뭐가 변하죠? 뭐가 됐어요? 뭐가 됐어요? 두개 다 땡겨야되나보네 저 초록색도 있네 형도 올라가야되네 형도 올라가야돼 같이 땡기고 같이 출발해야돼 보니까 형부터 다시 그럼 내가 노란색 닌자 액션? 네 오케이 아 내가 저 벽으로 할라그래 그니까 저 저 벽으로 하면 되요 저 너무 깊이 벽으로 갈필이 없어 그니까 요 벽만 해도 돼 어 요 벽 어 요 벽 예? 일단 왜 안되지? 그니까 저 저 나무 나무에서 나무에서 하면 돼요 아 안되는데 아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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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형 노란색 하고요 쭉 땡기고 앞으로 뛰세요 앞으로 옆으로 가지 말고 앞으로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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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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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아하 내 떨어뜨려 됐어 나 기다릴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으쨰 으쨰 어깨 아 좋죠 여기 거하 보이게 저 손가락에 걸면 돼 꽝 쳐서 이게 수확문제가 있는데요? 후이 마이 핑거? 손가락을 땡기라고? 수확문제를 선거 없나? 형 올라가봐 여기 아! 여기 콤프레시아가 있었어 아! 나 알았다 그거 다시 해봐요 거셈 복걸었어 알비로 걸면 돼 알비로 걸면 돼 차근차근 차근차근 됐어 까이 까이 이렇게 되면 뭐가 바뀌었지? 어? 저거 어떻게 걸리지? 다음에? 다시 한번 해줄래요? 요거는 어때? 요거는 그거 누르면 어떻게 돼? 저거 저기서 뛰어보자 아! 여기서 뛰기? 요거 이쪽으로 왔을 때 아! 이쪽으로 왔을 때 갈고리 이쪽으로 왔을 때 여기 돌아가거든? 여기 돌아가거든? 형이 저기 가서 해줄거죠? 돌아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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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못 걸어요 내려와야돼 그 상태에서 돌려놓고 내려와야돼 돌려놓고 내려와서 다시 이 콤프레셔로 뛰어야돼 다시 보내줄게요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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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는게 내려와서 내려와서 저 오른쪽 풍선 위로 올라가 빨리 아.. 제가 봤을 때는 다시 다시 합시다 아니 제가 맞아요 내려올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거기서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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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저 앞에 걸 누르면 뭐가 나와요? 앞에 걸 누르면요? 아니 이걸 누르면 저 앞에게 풍선이 부풀어서 그러니까 저 앞에 풍선 뛰면 뭐가 있냐고 왼쪽 앞에 고리가 있잖아요 스마일 부분에 고리 그거는 짧아서 안돼 거기서 점프하면 아니까 아..오케이오케이 자 갈게요 네 다시 처음부터 합시다 아니아니 저 가면 되잖아요 아 지금요? 오른쪽 오른쪽 갑니다 갑니다 그렇지 매달려 오케이 아 맞네 맞네 정말이 맞네 그 다음에 그거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아 형이 누워 제가 이거 할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갈고니 이쪽으로 먼저 보내야 돼 첫 번째 어 갈고니 이쪽으로 안 왔는데? 아니지 형 아 매달려야지 나도 하나 둘 셋 형 네 아 그냥 다 다 쓸게요 오케이 오케이 이해함 이해함 하나 둘 셋 똑같은 순서로 하면 돼 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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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오케이 내려오면 누를게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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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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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까이 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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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풀 야아 애들이 저거 보면 진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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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우 스피링 휠 게임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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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림판 스핀 스핀 하 뭐예요 에헤 점프 3타임스 세 번 점프하라는데 했어 뭐지 뭐예요 이게 모름 왜 함 이거 뭐가 바뀐지 봐봐 세 번 점프하면 되나 하나 둘 셋 오 뭐야 이거 다야 이거 다야 테디베어 뭐지 얘 끝인가 봐 이쪽입니다 딱 봤을 때 이쪽이야 형 봐보세요 딴 데 뭐 뭐가 변하는지 아 이게 막 올라와요 이게 이게 아 마지막에 로프야 아 그러네 어 아 이거 그림 그리는 거다 크 미쳤다 이거 형 아래 위아래 야 이거 진짜 저 벌... 벌집 모양 저 갬성 벌집 모양 갬성 미쳤다 엉, 언럭키 아이패드 여기에 있어서 아이패드도 나온거야 야, 이것도 있어 야, 이거, 이거, 이거 깨무는 거잖아, 이거 깨, 깨무는 거 한 차례 자, 저 갑니다 네 그거 충친데 그거 충친데 어? 나 이거 그거, 냄새 안 좋은데, 그거 그거 하지 말지 야, 네 차례, 네 차례 아오 야, 송곳님 어, 거기, 송곳님 그거 안 좋은데 느낌? 비어있는 거? 어? 이 느낌 안 남았는데? 어어, 어어,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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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 오, 흐흐흐흐흐 50%인데? 조금 들어가 있는 게 있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자꾸 들어간 건 뭐예요? 왜 들어갈 것 같아요 어? 왜 들어가요? 빨리 누르세요 들어가는 거는 네 눌렀을 때 아악! 해서 손가락에 압, 압 압력이 들어가서 저게 함정 이빨이라는 거죠 눌렀을 때 아악! 하면 사람이 손가락 팡 눌러 아니요? 이런 거는 안 터지고 몬티홀게임 하하하하 바꿀 기회를 드렸습니다만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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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아, 옛날 동아채 토끼와 거북이 아, 이거 참 감성이네요 여기도 있어 야구 야구 아, 그렇게 아, 이제 아 이렇게 아하! 졌어! 아하! 졌어! 개모나네! 개모나네! 아... 개모대... 오물성자다! 어? 뭘까요? 면도기인데 이거? 아, 스피닝! 어, 피지 스피너! 이게 뭐예요? 이거 그냥... 종범이도 이거 있던데... 그냥 이거... 그... 손이 심심하다고... 돌리는 거 있어요... 어어? 미치... 이야... 하하하하... 어어... 서서히 날아가네... 오...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저 띄옹띄옹으로... 가야죠... 저 띄옹띄옹으로... 아... 알아서... 그죠... 띄옹띄옹으로... 그죠... 띄옹띄옹으로... 계속 날지는 못하고... 계속 날아? 계속 못 날음... 서서히 가라앉죠... 서서히 가라앉지... 그러면 목표는 저기야... 여기지 여기 여기... 서서히 가라앉지... 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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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지 여기 여기... 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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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어디로 가야되지? 목표를 어디로 잡아야돼요? 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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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아니에요? 어, 시도가 고가이 돌리면 어떻게 되는데 이거 나도 돌렸거든 나도 돌려 그럼 어떻게 되는데 나 끝까지 돌렸거든 저도 어... 저 가운데 뭐 형 노란색 한거죠 예예예 아니야 빨간색 파이프 저거 돌렸는데요 저거를 볼 저거 노란색 저거 멈추면 나가는게 멈추잖아요 그럼 저기 지나가는거 같은데 그치 그럼 노란색으로 가야겠네 아 저쪽에 끝에 있다 아 나 알았다 스피드에 쉣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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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립니다아 멈춘어 나 노란거 멈췄어 나 노란거 끝장 나 노란거 끝장내버린 왜 안돼 뛰면 안되나봐 어어 일로오세요 이제 으아 왜 이래 탁 와 나 개잘해 나 뭐야 나 개잘해 나 뭐야 나 개잘해 워우 워우 Ellaเอ ف 머우 호흑 우우 Spiderseer 바람 타면 내려갔네 와 이거 뭐야 여기 장애물 좀 무서운 거 있어요 여기 약간 좀 흔들흔들 흔들흔들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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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약간 덜렁덜렁 되는 거 있거든 조심해 야 억지로 이거 억지로도 착하게 하잖아 엑까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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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까아이 아 엑까아이 까 엑까아이 엑까아이 彌 Saints 아이 친전 게임 아이 좋아 아..좋아 아..좋네 어? 나보다 먼저 오셨어? 형 왜 이렇게 조잡하게 해요 저거를? 아니 뭔가 좀 비행이 조잡해 그냥 하면 되는데 잔점프를 해 잔점프 아직 배울게 있지 어? 요지경이다 아 진짜 어렸을 때 하는 거 다 있다 진짜로 이거는 제작진이 확실히 슬아의 자녀가 있어야지만 아니 미국 애들도 다 똑같은 거 했네 그러네 그러네 너의 혐의를 말해 아니.. 모든 게 왜 롤러코스터가 필요해 술 마시면 이렇게 된다고요? 무슨 술을 마시면 좋게 돼? 그 술 나 좀 줘 와 멋있다 이건 비단 점프 대쉬지 이거를 배경을 아끼지 않고 만들었어 좀 쓰고 말건데도 이거 어떻게 못 나오지? 끝에가 좀 삐져나온게 있네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위에를 보자 여기다 색깔이 변하는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냥 내가 밟는 데가 변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막 달라지는 저 모양이 특이한 모양이 뭐 따로 있지는 않네 어 여기 뭐 있다 뒤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뒤에 뭐 있잖.. 있잖슴 뒤에 뭐가 있슴 어 뒤에 여기도 있다 뒤에도 뭐 있슴 보샘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어디로 감? 그래서 어디로 감? 아무튼 있슴 아무튼 있슴 이거는 도움닫기로 가서 슈퍼 점프해서 넘어가는 이게 맞는데 희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은 도움 닫기로 가서 도움 닫기로 가서 又 아아아아악 아 알았다 알았어 이거 그거야 카이지야 다리가 있어 지금 여기 앞에 보이지 않는 아아 여기야 아니지 거기 아니야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마음의 눈으로 봐야돼 여기야 아 아니네 유리다리? 아닌가? 그거밖에 지금 답이 없는데 근데 유리다리가 있을만한 힌트가 없잖아 지금 이거 갖다 박는 것도 아니고 맞다리 맞다리도 아니고 벽으로 해가지고 넘어가는건가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 통과되네 그럼 여기 끝을 해서 그럼 여기 끝을 해서 어디? 점프는 아냐 이거 보니까 뭐 거름이 변하는거는 의미가 있는 변화 어 뭐 있다 뭐 있다 뭐 형 형 저기 저기 스프링 스프링 아 저거 다음 스테이지 있다는건가 보다 스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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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서있는곳이 형 내가 서있는곳이 바뀌잖아요 어 봐바 이거 이거를 뭐 만... 아 여기여기여기 봐바 여기 맞추세음 어 일직선으로 만들어 여기 일직선 어? 저번지 어? 허겁지겁 지나가는거 같 허겁지겁 먼저 갈려고 다칠까봐 허겁지겁 아악 그거 같이 떨어지고 추하다 진짜 어? 추해 추해 진짜 아 여기 여기 미끄러져 여기도 아 여기도 맞추는거네 저기 맞추는거 있네 아 알았다 일직선을 만들어야돼 일직선 나 여기 아니 아니 그니까 이으면 돼 그래 쉬워 허겁지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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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을 해도 협동 아 그림이였어 저쪽 벽하고 저쪽 벽하고 그림으로 이어야돼 아 여기도 딱 있는데 보이죠 거울 거울이네 거울 자 아 서 있어야 되나보다 자 렇지 렇지 가아 오까오까오 가 뭐야 환상적이다 야 환상적이야 근데 지금 거울로 만들어질 이유가 있나? 일루전 잘생겨놓았다 으흐 흰 종료 조심히 허리 이나 아우 이거 뭐야 우와 가 Ente 이 곳이 뭐지? 콜라이디스코의 마음 돌릴 수 있어 아 형! 형 잠깐만 이거 봐줘봐요 잠깐만 그거 밀지말고 뒤로 뒤에 봐봐요 뒤에 어 거기 봐봐요 맞는거로 보게 맞을때 내가 가면 되잖아 어 잠깐만 조금 더 조금 더 오라이 오라이 아니아니아니 반대로 아니 그거 끝까지 감긴거임 오라이 오라이 아 그냥 내가 돌려야 되나보네 나 어떻게 올라왔지? 아래쪽 점프에서 올라왔어 형 어? 아니 그 말고 반대쪽도 있잖아요 이게 문이 저기있다 저기있다 초록색있다 초록색 저기서 올라왔는데? 거기 말씀하는 얘기였는데 아 근데 돌아가네? 가만있으면 돌아가요? 응 돌려봐듯이 오라이 가요 그러면 내가 이걸 풀고 아 내가 감아놓고 뛰어가지고 가야되나? 내가 이걸 돌리면은 파란색으로 바로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아? 감아봐요 그거 파란색이 1층까지 내려온 부분이 있어 저거봐 아 그러네? 어 맞아맞아 형이 맞아 응 그렇게 아 그러네 그러네 그리고 내가 여기서 감아줘야되는데 형이 감아서 탈수있는게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잠깐만요 노란색으로 보세요 저거는 노란 의자가 나는 왜 안보이지? 아 저쪽에 있다 파란대로 먼저 간 다음에 노란 의자로 가라타는건가? 아 처음부터 해야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 돌리면은 노란색 저 저 그네같은거 있죠? 그걸 시점을 저걸 보면서 맞.. 맞는걸 봐야죠 알았어요 지금 가만히 여기서 바로 탈수 있을거 같은데 노란색 좀 돌려봐요 나 내려놨는데? 왜 내려왔소? 다시 그러면은 그 분홍색 분홍색 돌려보세요 분홍색 분홍색 돌려보세요 갑니다 헉 헉 이쪽 죄송 죄송 다시 갑니다 죄송 죄송 에이 됐어 이거 파란색을 맞출게요 네 이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럼 제가 이제 돌릴텐데 노란색이 움직이잖아요 노란색 그네있는데를 한번 봐봐요 찾아봐요 노란색 그네 돌아다니면서 보이죠 어어어 그게 어디에 맞는지를 보세요 저기 아 여기에 맞아 여기에 맞아 어 그치 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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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시점을 봐서 파란색으로 탔샘 수영 뚜루 공격 그러면 됐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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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스탑 왜 내려왔어 왜 떨어졌어 왜 떨어졌지 다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왜 혹시 내가 여기서 해줄 수 있는게 있나 나 밀렸나봐 이건 뭘까요 아 같이 해야돼 같이 해야돼 같이 해야돼 나도 올라가야 돼 죄송 순서 들지않았다 순서 알았다 그럼 난 어떻게 올라가는거지? 아 노란색 계단이 있네 노란색은 그냥 올라오면 되는거야 푸니까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하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아래 용암이 없어서 무한정 트라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어깨 시스템이다 됐어 이렇게 냅두면 밀려 파란거 맞춰드릴게요 아래 용암이 있어서 원래 목숨 끝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되는데 오케이 노란거 보내주세요 스톱 역방향 오케이 스톱 오케이 돌려주세요 아니 나도 아니 아니 저기 저도 같이 가야죠 돌려주세요 일단 죄송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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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기 아닌가? 여기 아닌가? 여기 아니다 좀 더 돌려주세요 좀 더 돌려주세요 아 여기지 파란대 파란대로 오케이 오케이 됐다 이제 그만 돌려 손 떼 손 떼 손 떼 됐어 됐어 아아 아으 쉬워 음 쉬워 돌려 돌려 아 좋고 만화경이 돼가고 있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진흙이 나왔어 쯔 새 도 Sophia 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Th 흐헿 Troy 아직도 저렇게 뭔지 있어? 헉 아 하나도 딤 판언이다 아직도 신뢰가 회복이 안됐어요 이거 왔다갔다 하면서 찌깍찌깍 누르던 그거잖아 열어줘야되나 봐 아! 이 젓가락들이랑 무슨 일이야? 어찌로 깨게 되어있네 아 저기 뭐있다 흠 이거 뭐지 나 무슨 마인크래프트 인형같은 거 생겼는데? 어 저도 그거 갖고 내려오는 거 같아 어 올려놓자 아 무겁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아 무겁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 젓가락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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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젓가락들 여긴 일건 마트로시카 여기는 어디에 아 미치겠네 마눈 다 했어요 레일 맞춰주고 문 열리고 하나 또 올려놔야 되는거 아님? 했어요 여기 하나 더있다 찾았다 아 여기 하나 올려놔야돼 맞아 오케오케 찾았어 오까오까오까이 갑니다 띵오요요요요 아 띵오요요요요 다봤어 아 칼 엇 아까 아 출발 오늘 나 weighted 자 같이, 같이 연타하는 거 아냐? 쟤 지능이라 무거워가지 나만 떠 야 잘 만들었다 일단은 그 롯데월드 심바 때의 몸 같다 으아아아 이거 테마파크 이렇게 만들면 진짜 대박이겠다 어? 어? 쭈북이 근데 왜 이렇게 풍성하게 넣었지 진짜? 원투로 나눠서 내도 됐겠다 이렇게 하고 DLC로 내지? 이게 뭐야? 일렛풍 위에 빨간 걸 맡으세요 아 저걸 집어야되나 보다 아 절로 올라오세요 저, 저 깃발 있는 데로 가서 내가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어 탔어요? 갑니다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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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 쳐버리기 물거 있나? 저기 있다 물거 이쪽에 있다 그거는 혼자 그거 할 수 있죠? 아뇨 저는 팡팡 밖에 안되요 아아 저쪽에 있는 것도 내려줘야 되는구나 저 근데 갈비가 반대에 있는데 저거 어떻게 물지? 갈 수 있나? 못감? 아 가볼게 어 간다 간다 안되네 어 여기, 여긴 못가는데 반대로 한번 가볼게요 아 갈비를 내려놓으세요 지금 오른쪽으로 가서 저걸 내려놓으세요 저걸 내려놓으세요 어? 갈비 생겼네 갈비 있네 눌렀어요 아아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꽝 그래서 여기 내 갈비로 이이차 갈비를 물어놓으세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에임이 잘 안되는데 왜 안되지 왜 안되지 에임이 안되는데 그게 지금 안되는건가? 하나 더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아 이건 되네 이건 Y가 되네 더 가까이 가야되나? 아니면 지금 안될수도 있어요 제가 그냥 일단 꽝 때려볼게요 지금은 원래 안되는걸수도 있어요 네? 어 지금 되죠 갈비가 안되는데 아 그러면은 뭐가 있는거같아 다른게 어 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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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기는건 안되네 아래위가 있잖아요 아래위 대가리 어 아 그건 아니에요? 아 있다 있다 있어 있어 응 응 응 응 형 네 그거 아니야 아 옆에꺼부터? 아니 아니 나를 봐 너 어디있어? 아 거기있구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그리고 나한테도 관심가져줘 알았어 갈비 돌려줌 오 타 타 타 타 타 타 오케이 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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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알 됐어 됐어 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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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 수 있어? 반대로 가봐야되는거 같은데 slack 아 이거를 떄 내려봐요 탈비 탈비 쭈크 어, 이렇게 하고 어어 이렇게 하고 와, 올라와 우우우 쭈크 그리고 여기서도 꽝, 꽝 한번 치우고 가는 거겠지? 내려와서? 아, 여기서? 아, 맞네, 맞네 내려와서, 꽝 치고 그렇지 다시 해보고 근데 이러면 형이 못 땡기는데? 형이 가서 물고 있고, 물고 있고 제가 땡겨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내가 못 올라가네? 생각해보니까? 어, 그리고 이제 내 쪽으로 와서 잠깐만 그러면은 아, 물고 있고? 응 꽝 그렇지 그리고 이제 내가 타고 아, 잠깐만 왜 쳐, 잠깐만 형, 그거 내려봐요 왜 이렇게, 나 못 가지? 어 됐어 그리고 이제 가고 됐어 또, 또 물고 옮기고 옮기고 놓고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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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으흐흐 으흐흐흐 으흐흐흐 아, 위로 위로 으흐흐 아, 위로 위로 어흐흐흐 이렇게 이렇게 아니지 내려오세요 그냥 바닥으로 그렇지 자, 옮길게요 으흐흐, 뭐 넌 쳐 저쪽으로 쩌거 오카 오카이 잠깐만 여기서는 뭐야 그냥 내가 알아서 떨어져야되네 그렇죠 아 그 다음은 안된다 이건 뭐지 아 내가 판을 만들어줘야되는데 이렇게 해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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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낮은 상태에서 매달린 다음에 조금 미끄러지는 시간을 기다려야돼 그래서 내가 쭉 올려주고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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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여기서 최대한 높은 데에 매달려 여기서 대기를 타고 그렇지 올려주고 내가 어 넘어갔네 오카 아구 아구 벌려 힛 벌려 스쿨에 들어간다 무슨 일은 무엇인지 좋아 보아 вдруг 미칩 자 그거 진짜 신밧띠의 모험같아 그니까 아 이런거 타보고 싶어서 대포도 있어 다 있어 장난감 다 있어 아 챗바퀴네 챗바퀴로 가는데 왼쪽으로 가는데 롯이 다가가서 롯이 다가가서 다가가서 응 그쪽은? 운어? 옥토 옥토선장님 대포도 있어요 자이전, 자이전 해야 되니까 빨리 그 불리세요, 그치 자, 이 티코필러의 원리입니다 형, 형도 대포 쓸 수 있어요 대포 뭐 넣으시나요? 쌍대포 꼭 쌍대포 꼭 쭉, 부우, 뛰어 부우, 여기가 없네 왜 이렇게 움직일까요? 왜 이렇게 움직일까요? 가아잇 가아잇 여기 또 부셔? 쟤 놓고 가 가아잇 난 역추진하고 여기 폭죽을 터치해야 될거 같은데 가아잇 고고 출력 줄이시고 가아잇 저 잡고 가자 오른쪽 오른쪽부터 가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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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에너지 하나도 안달았어 깔끔하다 깔끔 가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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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들! 우리 안정도 안가야 돼 우리 함께해 내가 가아잇 가아잇 나 가아잇 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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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쏘면서 돌죠 돌죠 그냥 돌아 안해줘 빠져나가고 빠져나가면서 나가면서 걸렸다 걸렸다 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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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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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잇 데미지 받는다 제가 추진할게요 사격감 미쳤다 생선도 있어 출력 줄이시고 넥 추진 출력 줄이시고 역추진 자자자 전속 전속 오른쪽으로 갑시다 다리 뭐야 이거 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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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 어우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나 죽인다 무너발 쏍시다 잘한다 계속 쏘야해 잘했지 본체수고 무너발은 피하자 공격 와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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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형이 죽으면 안되지 지옥추진 스피디 가비 자 자 자 저거 저거 대역 추진 대역 추진 오케이 대역 추진 대역 추진 OK 오 깜짝이야 스케일이죠 스케일 문체! 문체로! 아!! 아, 내가 괜찮으세요? 내 머리가 흘러져요! 아직 안걸려! 저거 어떻게 저거 잡아요? 본체 나오면 본체 머리통을 쳐야 될 것 같은데 이쁘게, 지금 지금 나한테 즉시하는거죠? 명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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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우 아 저 명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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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리면 끝날거 같아요 명치 극딜 어깨 이야 저 옆에 있는 애기문어가 안맞춤 일부러 한 백발 썼는데 하나도 안맞춤 우리 무빙도 없는데 내가 계속 무빙했어 내가 다 피한거임 아 저 탄력감 그 탄력감 그 탄력감 그 탄력감 그 탄력감은 좋아 저 탄력감은 좋아 제발 안아줘 너 너무 무서웠어 너는 너무 좋아하지 않았어 최선의 생일일이야 우리 탄력감은 좋아 우리 탄력감은 좋아 아, 이거 뭐야? 바이러스는 높아져야 돼? 아,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야!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야! 쬐러네? 너, 나 방대 안 좋아 바이러스는 양말 벗은 몸이 안녕! 바이러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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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러스야! 사람이 장전의 평화에 종료하니? 아닐 mute sistema 엘리팟으로 알았다고? 그 엘리팟아? 로즈 любим가 큐티 uru Enterprise 이組이 그 엘리콜들을 찾는다 anci 33 00ewover 어머 명야 잘 rico 벨러스는 엘리팟이 위리 피아노 원숭이는 갓숭이는 어떻게 하고 이제 입방정 공을 사용해서 풍선을 터뜨려라 재밌겠다 카소에 도착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상한 공을 넣어봐 여기 어떻게 되는건데 콩을 음 이렇게 해서 옮기고 형 여기 옮기는거에요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예행연습 한번 하죠 쯔 공이 오면 여기서 여기서 아이고 잠깐만 바람으로 퐁 올라가죠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근데 이조차도 이조차도 우리가 한번에 못할까봐 이 공이 여기서 멈추게끔 해줬나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누르고 이것만 옮겨 놓으면 될 듯 godkaI 간다 ạo 돌 돌 돌 돌 가져가야지 rite 하면 돌 돌 돌 돌 돌 돌 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지 이제 우리 할 수 있는거 잠깐 공이 여기 들어갔고 잠깐만 공이 들어갔고 퐁 올라가면은 여기서 첫바퀴 불려서 퐁 한 다음에 한 명은 절로 가서 또 받아야 되나 한 명은 일로 가서 구멍이 아 이렇게 받아야 돼 이렇게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넘겨줘야 돼 이건 사람이 있어야겠다 쉽지 않아 내가 여기 와 있을게 퐁 해봐 퐁 해봐 퐁 하면 이거를 넘긴다 준비됐어요? 네 지금 알아서 넘어가네 돌려줘야돼 돌려줘야되나 퐁 그 다음에 가는거 어떻게 해야되는지 보세요 오케이 잠깐만 그 다음에 쑥 들어가면은 퐁 나와 퐁 발사해 그러면 저거를 위에서 빵 위에서 찍으면 물개가 다리가 올라가겠죠? 알아봐 그냥 넣어봐요 그냥 해? 발사할텐데 아가리로 그냥 발사 그냥 해 주라 해 주네 쫓아가면 돼 넘어가자 콘트롤 아 그냥 떨어져도 돼 아니 난 일부러 떨어진건데 그냥 떨어져도 되네 그리고 여기로 가면 안됐어 아 그쪽으로 가면 되죠 아 물개쪽이 아니고 아 물개쪽 맞는데 저 파라솔까지 올라가야죠 아 그래요 여기 원래 왔던 덴데 잠깐만 우리 파라솔까지 자주 왔네 아유 저거 그래 이거지 여기서 잠깐만 진짜 무지성인데 이거 나 어디로 가냐 형? 아 몰라 쏴 일단 쏴 저거 맞추면 안됨? 저거? 저거? 아 한 명이 들어가고 한 명이 같이 쏘는건가? 음 이건 뭐지? 뭐 아니네 오셨어요? 응 들어가보세요 쏘옥 다시 들어가보세요 조준 골 와우, 장약 던업 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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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발 아이 장난이잖아 격발 격발 아 지금 아닌데 핫하우 왜그러지 자 조준 다시 잘하세요 좌우는 맞아 더 여기로 가야 된다는 건데 이러고 하면 부딪치는데 나이스 아 까비까비 셀 고우 격발 아아 억지로 맞추게 해줬다 아냐 못 맞췄어 에? 맞췄어 없잖아 격발 열렸을 때 아니 없대니까 맞췄다니까 하이씨 아 끝이야 이게? 딴 데로 가면 돼 이제 아니 옆에꺼 옆에꺼 저거는 안맞아요? 저거는? 원래 안맞나? 아니 왼쪽 저거 그냥 건너가는거 아냐 오른쪽 아래로 일단 한번 써보죠 이거는 그건 안될거 같은데 아 이거 될거 같은데 아 이거 될거 같은데 저 창살 저 중앙에 걸려서 물어온거 같은데 이게 된다고? 잠깐만 잠깐만 고 아 안되네 죄송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왼쪽 아래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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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네 타보세요 아? 아래 이거있네 뭐 이상한거 아니아니아니 아 여기 cause 대포한번타 보세요 오른쪽 아래로 겨냥할수 있어요? 건너갈수 있게 그냥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피에로있는데 아여거 아여기? 어. 그러는대 가면 안돼 그냥 가보 Hai 걸리네 걸리는데 가보새 걸리네 걸리네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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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숏컷 없어 숏컷? 어 아 터져 갑시다 여기 길이 아닌가 보다 아니 맞추긴 맞춰야돼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더이상 갈데가 없어요 여긴 무조건 이 자리에서 맞추는거야 아 그래? 여기는 무조건 부딪혀서 안되거든요 여기는 무조건 부딪혀서 안되거든요 왼쪽에 살짝 파여있잖아 왼쪽에 살짝 파여있잖아 어 어 그거 시네로 줄 수 있어 혹시 날아가면서 시네로 줄 수 있어 본인이 안해봤는데 한번 해봐요 해봐 발사한다 아 내가 움직일 수 있었네 그래서 어쩐지 난이도가 어려웠구나 아까 예 조금 더 붙여 시네로 줘 간다 시네로 아아!! 핫탄 위에만 맞추면 되겠다 위로 써요 이거 여유있게 위험해보이는데 괜찮아요? 간다 격발 어어어어어 아 이게 내가 조종을 할 수 있었어 끝난건가요? 아 저기 표정..어? 뭐 올라왔다 관람차같은거 올라왔어 관람차같은게 올라왔네요 아 아 기다려 기다려 괜히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어 그냥 아빠라메 아 아 아 아 아 알았어 알았어 내가 중심 잡아야 돼 넌 앞으로 가고 오케이 오케이 아이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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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 앞으로 제가 천천히 갈까요? 아니 나 가만히 있었는데 아니 그니까 제가 앞뒤로 하는 거니까 천천히 갈까요? 형이 중심벽이 있던데 지금 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위로 가고 있잖아요 제 화면을 보세요 위로가니까 형이 앞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냐? 나, 난 좌우만 하는 거 아냐? 아 내가 앞뒤로도 아 내가 앞뒤네 아 지금 앞뒤가 계속 안 맞아서 떨어지는 건데? 난 가만히 내가, 내가 지금 못 하고 있는 건데? 나는 좌우고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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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데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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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데 앞뒤로? 뒤, 앞,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근데 이게 조금만 해도 안 돼 근데 이게 조금만 해도 안 돼 여기 넘어가버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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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알았 level 몇ampf 난 alpha 다추던 이거 한번 해봐 좌우로 이렇게 해야하는데 아 내가 저거 하고 저거에 매달리는 거네 근데 내가 클릭하는게 없지? 형 던져봐요 한번 그럼 내가 가서 저걸 매달려야 하잖아 아 내가 절로 건너가야되네 준비됨? 하나아 서커스야 야 이거 동춘서커스다 간다 하나아 둘이 모였을 때 모였을 때 지금이야 오까이 지금이야 오까이 저커요 저커요 나 그리로 건너가면 되죠 응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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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부단 점프 또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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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새총이야 새총 오케이 터졌다 순간 피에로 인형의 표정이 안 좋았어 끼리코가 마지막이겠죠? 뭐지? 코지 끝이 끝났어 아 안돼! 잊지 않았다 그..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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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왔다 골판지로 만드는거 으흐 아악 끼리코바 와우, 너와 로즈가 이곳을 만들었지? 우리는 당연히 했다. 큰일났네, 코티. 큰일났네. 큰일났네, 큰일났네. 큰일났네, 큰일났네. 미니게임같은데? 아, 응. 그리고 좋은 미니게임이 있는 것 같아. 미니게임! 여기! 이 트레인은 메이플라워야 해. 이 트레인은 메이플라워야 해. 이 트레인은 이 트레인에 가까워야 해. 내 녀석은 승리할 거야. 괜찮아, 내 녀석은 너의 녀석이야. 내 녀석은 귀여워. 큰일났네. well done, buddy! that's right! et x y b b b b y x y b x y b y x 다 같이 가야 돼! 뭐야? 나 되게 많이 놓쳤는데 왜 그래 형? 좋아, 리브! 좋아, 리브! 나 꺼내줄! 진짜로? 젖어! 기다려! 어쩌면... 자기들 구해서라 자기들 구해서라 자기들 구해서라 자, 오케이, 이건 좀 더 좋네 어? 왜요? 이걸 찾은 것 같아 로프, 여기 로프 액션이 있는 걸 보면 이쪽이야 저쪽이거든요 성민이 어어 여기네 여기 계단 다 왔다 다 왔어 다 왔어 이거 아까 왔던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어? 반대쪽에 저게 뭐가 수상해 저 크레인! 저 크레인을 이용하는 것 같아 그죠? 이 크레인을 가려면 이렇게 가면 돼 크레인으로 하고 한명이 해야되네 아 형도 올라와야 되네 형 일로와서 어 아 형 우리 이 크레인을 가지고 있잖아 이 크레인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어? 이 볼링공을 어떻게 하는거지? 볼링공을 어떻게 하는거지? 볼링공 음 공성추다 공성추 미졌다 아! 됨 이건 정말 충성해 תח浪 저쪽으로 돌려 오— 좋다 좋다 오 좋대 오atively 옷 잇지 음... 음... 이거 우리가 들어가야 되나, 막, 균형으로? 그치? 누르는 게 있는데? 아, 여기서 점프해서 들어가면 돼. 들어오세요. 위에, 앞뒤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야, 이거 아구임이 장난이 아니네? 구웅! 한 번 더! 아, 등이 충전하다. 잠깐만, 잠깐만, 우리 잘 안 بد借다! 응, 응, 아마 딱, 우리 아이에게 보고 있네? 몬프시골. 귀티의 3단계 풍선의 귀천리입니다! 이스라엘씨 그리고나서 결론, 코끼리 죽이겠지 코끼리 큐티 3세 o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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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핳핳핳핳핳핳 갑자기 들어 와가지고 겨울 받게하고 갑목이야 변기봐 에이! anyone hear us? hello? hello? 파이버 씨가 오네? well, lucky for us 어? you're not the engineer in the family do you mind?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감옥에 탈출할 수 있게? yeah, I see that the toilet has no pipes yeah? it's a toy castle toys don't go to the bathroom 하... I don't know anything away out I really should have skipped those beans come on, hurry up! I can't 힐 참, 대충! 이게 우리야? 아니야 저 전사하고 마법사 우리 같은데? 아이소 Opus, 메이요! 도움맞은 재치신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매일거든요! 여기서부터는 뭐에요? 디아블로에요? 아 진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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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디아블로네? 게임이 장르가 정말 다양하네 열어놓을테니까 연습하세요 어 열어놔요 우와 이거 뭐지? 프로즌노바인가? 미친 아이스볼트네 아이스볼트 A는 텔레포트 전멸전멸 X는 뭐야 형탈! 미친! 우와 아 이거는 A, B도 뭐 뭐 그냥 쏘면은 그냥 빔이고 모았다 쏘면은 아 그건 아니구나 빔이고 A가 전멸 X가 쏟는데 이거? 꽉 차면은 중국기? 꽉 차면은 중국기? 이것도 한번 꽉 차지? 궁 한번 써보고 싶은데 됐다 궁 궁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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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어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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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 이 연습할 수 있구나 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1,2R로 있으면은 그리고 이렇게 1,2R로 있으면은 관통이야 관통 관통 데미지 있어 미쳤다 미쳤다 좋은데? 아아 이거 X는 파워가 약하고 B가 센데 B는 쿨타임이 좀 이 파괴력은? 이 파괴력은? 도 앞머 Loki 진심 reassій A, X,X,X,B 아아 yourself B,스 말 X6번의 B 콤보 오케 끝 진심 Slovenewow 괴롭게 저는 이제 콤보까지 알았어요. 난 돌아가야 돼. 대쉬, 대쉬로 점프해, 우와 거기서 뭐 도와줘야 되는데? 죽었어요? 끝에서 해야 돼. 완전 끝에서, 저 보세요, 저 보세요. 네? 그 방향이 아닌데? 근데 방향이 왜 이렇게 안되지? 몰라. 왜 안돼? 대각선을 동시에 누르라고? 아 됐다. bleeding 에이스 바 고고고고ня 빵빵빵빵빵! 빵빵빵빵빵빵빵빵 고고고고 고고고..걸려? 아니 내가 불이 되면 걸리세요 일로 지나갈 수 있는데? 빵빵빵빵빵빵 슝 아! 빵빵빵빵빵 슝 빵빵빵빵빵 슝 빵빵빵빵 슝 저는 어떻게 건너가죠? 일로와야죠 순간이동 안돼요? 짧아요? 아 내가 절로 넘어가야되나? 내가 넘어가야되는거 같애 내가 열어줄텐데 형이 지나가세요 어 어 어 지나가세요 순간이동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얼음다리를 만드나? 아니 나는 난 대시로 왔으니까 대시로 가면 되지 아 여기서 얼음다리 만들거면 왜가 그렇지 이건 내가 얼릴수 있나? 아 이렇게 얼릴수 있구나 아이씨 거기 지나가 내가 얼려놓을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갑니다 나도 갑니다 까잇 강제로 건너오기 제발 강제로 건너오기 해주세요 까잇 아니 조작이 어려워 이게 자 뒤로 맡을게 뒤에 배들올게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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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아 하아 하아 Aff 다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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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렸다. 가자. 무시하고 가면 안될까? 무서워서 그런건 아니고. 아 나 떨어졌어. 쿵기! 쿵! 근데 쿵 어따 쓰냐? 어! 와아 내가 불이 됐어. 불이 돼. 쿵기! 오케이~! 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이번엔 худож áldoo 오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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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체력이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살면 지나갈 수 있다는 게 진짜 사기 같네요 오잇! 아이 수업 오잇! 굿 오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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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막아주세요 나 어떡해 ㄲㄲㄲㄲㄲㄲㄲㄲㄲ... 가려라 아! 뭐야? ates...가루가 희망한 거 같아 아! 그거 죽는 거야? 뛰어! 이거는 다음에 무조건 죽어 뒤로 가면서 계속 쭉하면 싸우는건가? 으어어어 아 나 어디가 형 그그그그 부시쌤 아 너무 어려운데? 이거 다목은 형이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얘도 그냥 뒤로 부시면서 가면 되는거에요? 네 그럼 쟤한테는 데미지 못죠 본체는? 본체는 줄 필요없는거같아 아니 이거 못 부시라고 오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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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긴 내가 일으키지 않은거구나 형꺼 형꺼 부실게 형꺼 형꺼 나 어딨어 나 어딨어? 나 언제 죽음? 나 어디 죽는거죠? 나 어디 죽는거죠? 그냥 잡아봤냐? 지콜드? 지콜드? 지콜드! 지콜드! 잘ious 어? 뭐에요 터미네이터 패러디? 바로 터미네이터 패러디 하나 들어가서 estyc 그거는 あたまた. ранее just bomb 그냥 이렇게 출시해도 되겠는데 이 게임은 음 하, 핫보험 폈다 아멘 아멘 잊어버렸습니다. 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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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다 여기지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아 벽에 부딪치게 해야 되나보다 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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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까 끊어졌어 뭐해서 야 이게 부딪치게 해서 사슬 끊게 하는거네 아유 내가 빠졌다 그리고 여기를 유도해서 떨어지게 하니 아아 까아이 까아이 됐다 끝났다 능지 능지네 능지 또 이거 이거 발도 해야 돼 발도 그리고 얘는 특성상 평생 기다려줘 안 올라와 쟤 평생 기다려줘 좋구나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다 한 2분 때리고 알았어 0 0 데미지라는걸 이제 알았다 숫자를 숫자를 안보고 그냥 2분 빼다가 어? 이상한데 어? 이상한데 또는 놈이잖아 내 부모님이잖아 네 그리고 그녀는 사실 사용된다 어 이제 뭐 호! 체스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3 3 4 4 3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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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7 7 7 8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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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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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6 6 7 9 5 5 5 6 6 6 6 6 6 6 7 7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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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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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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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6 7 7 8 9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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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6 6 7 7 8 8 9 9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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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5 5 5 5 5 5 6 6 6 6 6 6 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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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6 6 6 6 7 7 7 7 7 7 7 8 9 9 10 10 10 10 10 10 10 10 자 메인 메뉴로 가기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재미있다 이게 이텍스2입니다 이게 이텍스2야 이것도 요거는 다음주는 추석 때문에.. 좀 힘들.. 아 다음주 추석 아니지? 그쵸 다음주 추석 아니죠? 다음주 다 다음주죠 다음주에 끝내죠 다음주 한 번 끝날 수 있죠 다음주에는 10시 그때는 제가 컴퓨터 세팅을 완전히 마무리해서 한 번 해보죠 이제 반절했다고? 이제 반절했다고? 아니 10시간짜리 게임이라며 게임 볼륨이 상당하네? 볼륨이 상당해진 것 같애 뭐 뭐가 중요해 오래하는게 중요한거지 많이 즐기는게 중요한거지 그럼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에 또 이어서 합시다 다음주에 또 일정 맞춰서 한 번 또 하시죠 네 그 뭐냐 제 저 그 녹화된 제 캠은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음 편집할때 쓰실거 그거는 뭐 뭐 링크 하나 주세요 혹시 그 구글드라이브 같은거 쓰세요? N드라이브 쓰고 있습니다 아 구글드라이브도 쓰나? 모르겠는데 그런거 쓰시면 올리시고 아 링크를 달라고 링크를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안녕 고생하십니다 들어가세요 내 예측인데 음 연결이 안되서 원래 컴으로 다시 킴 원래 컴으로 다시 키는 시간이 한 번 이상 있어 근데 오늘 원래 컴으로 하시면 됐잖아 익명님 백비트 감사합니다 컴을 뜯어낸건 아니죠 왜냐하면 투컴 체제라 하나를 더 드린거거든 그래서 뭐 파워라던지 그런걸 굳이 뭐 그래픽카드라던지 뭐 그런거 옮길 필요가 없어서 복사찐님 2개월구독 감사합니다 뭐 역전재판은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오셔서 해야 돼가지고 힘들듯 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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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은 좀 확실히 좀 필요 이상으로 좀 연출을 한게 있어 그치 큐티를 되게 어 폭력을 쓰지 않는 저항을 하지 않는 너무 선량하고 착하고 귀엽게 귀엽게 묘사를 해서 더 잔인하게 보이게 했고 신체 훼손을 두번 이상 가했고 그쵸 한번만 해도 되는건데 그러니까 뭔가 의도적이라는거지 연출이 막 자꾸 막 막 아 하지마 막 도망가고 막 뭐 줄넘기하자 막 자꾸 이런식으로 계속 한다는게 굉장히 의도적인 연출이 있었고 어 이 엄마 아빠를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사탄으로 좀 묘사를 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니까 아무 그 오케이 자기가 원래 몸으로 돌아가야되니까 정신이 팔려서 거기에 집착을 하느라 아 후원 감사합니다 집착을 하느라 코끼리를 막 쫓아가서 집요하게 막 어 자기의 목적만을 위해서 막 괴롭혀 오케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코끼리가 툭 떨어지면서 애가 이제 울잖아 우는거를 보고도 목적에 심취해가지고 그럴 수 있어 눈물 빨리 흘려 야호 뭐 펑펑 울어 막 이렇게 할 수 있어 여기까지도 억지로 이해하려면 억 억이해로 가면은 이해할 수 있어 근데 편지를 볼 때는 뭔가 깨닫는게 있어야지 편지를 보면은 아 아 나는 우리는 우리만 생각하고 딸은 우리를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딸을 생각하지 않고 딸은 우리를 생각하고 있어 이 부분에서 아 우리가 숙여내져야되는데 거기서 아 편지 내놔 막 이런 이 지랄 하고 있는게 너무 이 연출이 뭐라고 해야되지 어 어 너무 좀 정떨어지는 캐릭터로 만들어버렸어 그러니까 철딱선이 없는 부부의 느낌까지 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거기서 완전히 선을 아예 그냥 딱 넘어간 느낌? 근데 이제 분명히 이게 의도적인거기 때문에 뒤에 어떤게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 일단 이 이 부분은 뭔가 음 이해심이 부족하다는 그 어떤 선을 넘었어 그것만 그 그것만이 아니야 오히려 진도대로 가서 그냥 어 스무스하게 조금조금씩 이게 신뢰가 쌓는 작업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어 그거는 되게 좀 약간 더딘 것 같고 오히려 성격 같은게 오히려 더 잘 드러나는 사건들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까지 뭐 빌드업이라고 하시네요 아직 절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게임을 하면서 나도 이제 좀 약간 아유 너무 좋다 너무 잘 만들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까지 하기 싫거든 한두 번 했으면 됐잖아 그치 너무 잘 만들었다 근데 보면은 그게 말이 나와 뭐 정성이 느껴져 잘 만든 것도 잘 만든 거고 음 정성이 그니까 이 부분은 굳이 안해도 사람들이 잘 만들었다고 했을 텐데 되게 좀 어 막 굳이 막 배경 같은 것도 더 신경 써서 막 바꿔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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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아주고 굳이 그 레일 액션도 짧게 해도 되는데 되게 길게 넣어주잖아 그치? 그니까 그런 부분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을 길게 넣고 막 이런 이런 것들에서 좀 갬동했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직원들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어 디테일하고 그 어떤 미니게임도 많고 뭐 판마다 쓰는 기술이나 이런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혼자 하면 못해요? 이게 너무 제약이다 혼자 했을 때 아 쓰바 나 스포당함 이거 뭐임? 나 그냥 쭉 내렸는데 이거 뭐임? 왜 보여지냐고? 다 알고 보는 거 아니야? 이거 다 했잖아 스트리머 다 했잖아요 소원 감사합니다 안 본 사람 손 안 본 사람 손 이게 지금 이 방송이 처음이다 손 채팅할 땐 다 알던데? 이렇게 많아? 채팅할 땐 다 알던데? 개코 원숭이까지 다른 방송에서 봤데? 어 이렇게 중간만 보신 분도 있고 뭐 그리고 이게 이거는 있습니다 아 이거 뭐 부인하진 않을게 나랑 호민이 형 못해 못하는 거 맞아 평균 이하야 근데 게임을 하는 사람은 좀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어 그거는 이해하시죠? 인정하시죠? 시야가 좀 좁아져 원래 네 음 그래서 이게 이게 전에도 말했는데 못하는 거 깔고 일단 여러분들이 혼자 하면은 혼자 하면은 방송 만약에 안 켜고 뭐 이렇게 혼자 하잖아 막 헤딩하는 부분이 나와 근데 그거를 자기는 인지를 못하잖아 자기는 안 답답하거든 근데 이제 그걸 보는 입장이 되면은 답답해지는 겁니다 그니까 이제 시야가 좁아진 상태에서 헤딩을 하니까 이제 되게 답답해 이거 뻔히 보이는데 요소가 근데 왜 진짜로 웃긴 게 나도 이제 해놓고 나중에 보면은 어 이게 왜 안 보이지? 그니까 그렇게 돼 그런 건 그래 그니까 확실히 이런 거를 이제 월량이 형이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 월량이 형은 잘하는 사람이야 게임 잘하는 사람 웬만한 다양한 게임들을 다 어느 정도 다 하기 때문에 월량이 형은 진짜 잘하는 나이에 비해서도 아니야 그냥 잘하는 사람 그리고 저랑 호민이 형한테 아 나이가 많아서 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젊을 때도 못했어요 저는 이거는 그냥 어 요정도 누르는 거 안 되는 거는 나이 이슈는 아니야 롤에서 상대방 기술 보면서 카운터 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면은 요거는 나이 이슈는 아닙니다 그냥 못하는 거야